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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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단 한국거래소 나갔네요 첫특점 국군체육부대 북식주입니다 아 걸리네요 임정훈 네트 걸립니다 아 걸리는군요 고규빈 넣어주면서 경계를 더 치러 갑니다 날아올랐다는 재현이었습니다 고규빈 그리고 김민혁이 번갈해가면서 강한 공격을 네 사실 많이 떨어지는거는 복식할때 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토퍼 4강 8강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일단 복식전에서는 좀 후배를 맞추를 내면서 따라가고 있는 안재현 임정훈 그러나 여기 선 걸렸어요 네트 받고 나가네요 김민혁 범실 어느순간도 깨어나서 경계도 잘 치러 갈수도 있어요 네 어떤 포인트만 좀 찾아내면 네 김민혁 과규빈 선수가 지키고 있는 첫번째 게임인데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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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고 말았어요 굉장히 낮게 지금 네트선을 타니까 더 그렇게 느껴져요 빨라요 네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임정훈의 공격 임정훈의 공격 통합니다 한점차 안재현의 썸 아우 예 이게 또 들어갔네요 네트 맞고 나가는 과규빈 임정훈의 바나나플릭 잘 받아 넘겼던 국군체역군의 과규빈 김민혁 자 기습적인 임정훈의 타구였습니다 잘 기다렸어요 네 매체수가 1대1에서 9대9 동점 첫번째 게임인데요 네트 걸리는 안재현입니다 게임포인트엔 국군체역군의 김민혁 과규빈이 먼저 올라갑니다 아 서브 범실이네요 아 네 서브 범실이나네요 자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야 임정훈의 파인드플릭 과규빈이 바뀌기 때문에 또 빨리 캐치해서 네 좀 공격을 해줘야겠죠 김민혁 간타 성공입니다 네 부드러워요 좀 더 본인의 장점을 많이 보여주는 김민혁인데요 이번엔 벗어납니다 거규빈 나갔어요 다시 거규빈의 범실 네 선수가 모두 팀을 떨어져있었는데요 과규빈은 또 벗어났습니다 사베일 두번째 게임은 앞서있어요 야 임정훈 안재현 한 번씩 강타 네 공격권에 지금 안재현 임정훈이에요 야 1,6 득점을 냅니다 3,6 3,7 2,6 3,7 3,7 3,8 3,8 3,8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9,3 3,9 3,8 나갔죠. 선수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게임은 11 대 3 상당히. 가규변의 썸. 나가네요. 아우, 강력한 반납플릭이에요. 네. 네. 김민혁 선수가 어려움을 잘 걷어 올렸어요. 원활. 네 선수들이 고교 시절에 그 두 학교가 좋은 자리에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많이 많이. 거의 뭐 같은 팀 아니어도 평생 친구죠. 상대 팀이라도. 그렇죠. 이 선수들이 테이블 앞과 평소 생활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자, 2 대 3. 다 나갔어요. 구질 파악을 못 했군요, 안재현 선수가. 김민혁. 아, 곽규빈. 들어왔나요. 어, 그 옆 5 대 3. 어, 윤종훈 이 바나나 플립까지 범실이에요. 이번엔 김민혁의 범실이에요. 지금 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찬스볼 곽규빈. 네, 빠릅니다. 성공해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고 수싸움에 능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도 득점은 한국 거래소입니다. 7 대 5 그러나 리드를 하고 있어요. 아, 나갔네요. 6. 확실히 공격력, 파괴력, 안재현 임종은 누가 때리든 무섭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네, 과규빈 선수. 아, 좋죠. 네, 놓치지 않아요. 네. 과규빈. 2 대 8. 자, 렐리에요. 아, 김민혁이 마무리합니다. 6 대 9. 석점 뒤져있는. 아, 이번에 들어갔어요. 아, 네. 2 바운드로 들어갔어요. 네, 2 바운드가 되면서 득점을 챙겨가는 김민혁, 과규빈. 게임 포인트입니다. 과규빈의 서버. 임종은, 빠른 임팩트입니다. 아, 받지 못해요. 임종은이 연속 두 개를 거의. 바라나 플릭을 거의 결정하고 하다시피. 자, 안재현. 들어왔어요. 네, 지켜냅니다. 아, 끌어올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아, 임종은 다시 한번. 상대의 깊숙한 곳을 노리는 플릭이었습니다. 임종은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과규빈의 바나나 플릭도 예리했습니다. 11홀. 다시 한번 임종은의 바나나 플릭. 임종은 벗어납니다. 다시 동점. 이번에도. 자, 이 가운데 시점에서 누가 앞서갈지요? 걸립니다. 다시.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죠. 나갔네요. 파규빈의 바나나 플릭이 모서나면서. 자, 이제 네번째 게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에 한번 걸리면서. 네. 네. 야, 임종은. 서브 득점. 아, 네트에 맞고 넘어가면서 2마운드. 아, 과규빈. 네. 끈질긴 승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끈질김이 김민혁, 과규빈에게 있습니다. 아, 또 들어왔어요. 네. 지금 저희 경기장 마이크를 타고. 임종은 선수의 이 게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임종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백핸드. 탑스펜. 안재현. 워낙 뭐 포핸드는 안재현 선수 잘하니까. 어, 좋은 어떤. 워낙 강하고 빠른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초반에 잘 하고 있죠. 리드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국군 축구의 입장에서는. 5월 다시 동점. 네. 장호진 선수와 함께. 안재현과 이번 대회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박규빈 강타. 그리고 단체전 우승. 지난 충계대회에서도 우승이 있었지만 그때는 완전한 우승은 아닙니다. 6 대 7. 안재현. 야, 지켰어 김민혁. 임종은 벗어납니다. 이 유리한 어떤 입장에서 지금 계속 타고를 했는데요.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1 대 9. 임종은. 리시버가 약간 떴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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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점까지는 분명히 국군체육부대가